오늘은 서윤덕 시인의 어깨라는 시를 써보려고 합니다. 제목은 크고 두껍게 써주고요. 제가 주로 썼던 글씨체가 아니고 좀 다르게 변화를 줘봤는데요. 누구나 쉽게 따라 쓸 수 있는 글씨체입니다. 여기보다는 왼쪽으로 좀 더 빼서 빌자를 써주고요. 빈 공간이 나오지 않게 위아래를 채워서 써주시는게 좋습니다. 위아래가 꽉꽉 채워지도록 끼워쓰기 하시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아요. 그냥 또박또박 쓰는 것처럼 쓰시는데 좀 너무 기울기를 반듯하게 하지 마시고 기울기도 왼쪽 오른쪽 다져가면서 써주세요. 낙관도 띄우지 않고 본문 글씨하고 붙여서 써줬습니다. 낙관 글씨도 같은 글씨체로 같은 분위기로 써주셔야 돼요. 주위에서 살펴볼 점 한번 짚어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를 주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아니고 한쪽은 이쪽으로, 한쪽은 왼쪽으로 지그재그.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약간 판본체 느낌으로 써주시면 돼요. 이쪽으로 기울였으면 이쪽은 방향을 잘 살펴보세요. 그래서 삐뚤빼뚤은 쓰는데 균형감이 잡히도록 써주시면 돼요. 여기도 보면 가운데 정널 느낌이 나도록 비슷한 기울기로 써주시고요. 여기도 보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작고 그리고 여기 리을 있죠. 한 번에 이렇게 써줬어요. 이 부분도 딱 붙여서 이 공간이 위아래가 공간이 보이는 곳이 없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여기 희응점 있죠. 예전에는 이렇게 썼다면 여기에서는 가로로 누워서 반듯하게 희응을 썼습니다. 그 전체적인 글씨 분위기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요. 여기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이 부분 여기도 보면 꽉 채워지게 써주시고요. 이런 부분이 여백이 살짝 공간이 좀 있어야지 답답하지 않겠죠. 이 부분 기울기를 잘 살펴 주시고요. 그냥 여기 낙관 글씨 채워서 낙관 글씨도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도록 모여서 써주시고요. 또 여기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썼다면 이 한 번째 느낌이 나되 이렇게 너무 날씬하게 하지 마시고 위아래 위에 시작하실 때 살짝 역입을 해주시면 돼요. 가로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역입을 살짝 이렇게 날씬하게 안 하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 분위기에 반듯하게 해 주시고요. 쉬우니까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.